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하는 자연을 사랑합니다. 자연을 사랑하기 때문에 제 작품의 소재는 자연에서 모두 가져왔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나무와 산과 들과 하늘 그리고 손길 모든 들꽃들 그런 것을 저의 작품에 전부 반영을 했습니다. 이번에 작품은 주로 산을 소재로 많이 했는데요. 산의 사계를 점을 찍으면서 표현을 했습니다. 수만 수천의 점으로 봄의 산 그리고 여름 산 가을 산 그리고 겨울 산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조금은 욕심이 많아서요. 젊은 날에 대작을 많이 하고 싶어서 열심히 했습니다. 큰 장소가 없어서 전시를 아직 못했거든요. 그런데 그 작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볼 수 있게 된 자리가 마련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앞으로는 작업 반영이 계속 자연으로 나가긴 하는데 조금 테크닉적으로는 조금 바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그림을 어느 날 갑자기 영감이 딱 떠올라서 그림을 그린다 이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고 조금씩 조금씩 그리면서 그림이 제 스스로가 진화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의 그림을 제가 어떻게 조금 더 발전할 수 있을지 이런 걸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가만히 하면서 스스로 결정이 되어져 가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봄이 되어서요. 진달래가 활짝 트인 그런 산을 지금 표현하고 있거든요. 수많은 점이 모여서 꽃 하나하나가 되고 또 수많은 점이 모여서 그 꽃이 또 산이 되는 거예요. 그림을 그린다는 건 정말 너무 행복한 것 같아요. 아침이면 항상 작업실에 나와서 작업을 하고 또 그 다음에 그림을 그리면서 또 너무 돋닦는 거랑 똑같은 것 같아요. 아무 생각 없이 하라 하기도 하지만 사람이 설양해 지기도 하고 행복해 지기도 하고 반면에 엄청 단순해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사람들이 왜 저한테 그림을 그리냐고 물어보는데요. 언제부터 그렸냐 그런 얘기를 많이 물어봐요. 저는 그림을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림을 그려서 거의 지금 나이를 밝히면 그렇긴 하지만 한 60년 가까이 든 것 같아요. 근데 그림에 대해서 지루하다거나 그리기 싫다거나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그만큼 노력하고 연구한 만큼 작업이 얼마나 좋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은 자신은 생기는 것 같아요. 오래오래 그렸기 때문에 항상 나이프로 작업을 하는데요. 다 찍고 퍼고 점 하나에도 꽃 하나에도 손이 엄청 많이 가요. 어떤 분들은 이렇게 점을 찍으면서 이게 희망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 그림을 보면 희망이 보인다고 저도 이 점이 무엇이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산의 꽃이 될지 아니면 바다의 모래가 될지 파도가 될지 아니면 촛불이 될지 보는 분들마다 다 또 다르게 이야기를 하시니까 그런 거는 여러분들 생각에 다 맡겨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일단 꽃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